우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섬호 씨의 군복무 논란과 관련해 카츠사 자체가 편한 군데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오 의원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카츠사 자체가 편한 군데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오 의원은 카츠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.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라면서 카츠사에게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. 야당 인사들은 오 의원 주장에 궤변을 넘어 군과 병사들에 대한 모동이다 공감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